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고스내리의 첫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퓨토빌리언니 고아 안녕하세요 빵하를 외쳐줘야지 빵하 릴가 한번 돌리고 대치님 고아 안녕하세요 엘링크님 고아 안녕하세요 치아노상 곰방왕 교목이 떼고나삽디 아리가또고자이마스 어우 저는 계속 아래에서 놀고 있겠습니다 화요일니 고아고아고 안녕하세요 화요일니 고아고아고 안녕하세요 오오 각종한 고스내리의 실력을 보여주마 음 음 나쁘지않구만 실력 나쁘지않아 나쁘지않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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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났다 하지만 이정도가지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않아요 당황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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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그만 잠깐만 당황... 당황했어요 당황했어요 당황했쇼 오오오오! 방송 알람이 안울려요 어? 진짜요? 방송 알람이 안울리다니 그럴리가 난 만진게 없는데 어휴 잠깐 아 이런 다 들어간다는게 안 들어갔구만 음 나쁘지 않아 이거 누군가 만진거 아니에요? 그럴리가 없는데 아 근데 상대하기 힘들다 E 맞아? 분명히 오프나리 그래도 실력 물론은 돼 말이지 괜찮은데 뭐한거지? 음 나쁘지 않구만 한방에 보내주겠어 아 이거 이렇게 되면 안되는데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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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죽는줄 안네 와 왜요? 디코문제 왜요? 잘 튕깁니 고아 안녕하세요 레몬청정신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날의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정한 아 이거 여기 막혔었구나 야 어려워요 어려워요 가라 인마 가라 인마 음 가라 가라 빱빱빱 출격 체크 나있네 이런 정리도 해줘요 디코를 잘 안 하게 돼 디코를 잘 안 하게 돼요 이 곧씨나의 특정인데 디코를 잘 안 하게 되는 특정 어머 어머 어 이제 역전을 하려고 하는건가? 그렇게는 안되지 그렇게는 안되지 그렇게는 안되지 전부 다 스피드 빨라졌죠? 가라 임마 뭐야 어 뭐야 없잖아 하나 이게 뭐지? 굿 이겼어 일단은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8000 야후 드디어 8000 넘어왔습니다 378점입니다 총 레몬청정신님 전 아이디가 뭐였나요?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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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게아니야 만들어야지 커스텀 게임 슈크랩님이셨구나 어쩐지 오늘 한 관종은 관심을 받기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들어오세요 네 왜요 이제 100명 2명 남았어요 아 그래요 100명이상은 안되잖아 정리를 해야 방송 알람이 안올려요 방송 알람은 왜 안올리지 난 만진게 없는데 나중에 근데 나도 잘 몰라요 그거 제가 한게 아니고 꾸며주신거에요 관리자분께서 화요인님 더 들어오실 분 안계신가요 글쎄요 관리자분들 중 한분일텐데 실행양님 관리자되기 전에 네 한번 만져보세요 일단 나도 연식 연식좀 연식좀 갑자기 느려진건 내 기분탓인가 음 아 이건 이건 이런 lan La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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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ter x4 1 푸흡 2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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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요 2 우와 공격봐봐 죽었다 아 하하하하하하하 안녕하세요 고스티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은 고스티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스티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시는데 더 들어오실 분 배지압 배지가 업이 됐어 클리어 워터님 들어오셨다 더 들어오실 분이 안녕하세요 개수분들만 오시죠 아니에요 좀 있으면 초보자분들도 오실거에요 우리 검은콩님이라던가 그리고 빨리 빨리 살려내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흐허헛 에이 네 디지코드 설정이 없다니 무슨 뜻이야 아아 잠깐 아아 됐어 이러면 돼 뭐야 어떻게 된거야 한분이 돌아가셨는데 뭐 있어 오잠깐잠깐 위험해 위험해 와 죽는줄 알았네 오잠깐잠깐 오잠깐잠깐 아 이게 아닌데 와 진짜 이기려고 하신다 진짜 이기려고 해 아니 저 뉴비라고요 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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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임 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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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임 뉴비 아임 뉴비 아 왜이렇게 죽이려고 그래요 좀 살려줘요 와아 야 이거 너무 진심이신데? 어 뭐야 너무 진심이신데? 와아 망했다 관심받으시면 테트리오에 가서 열심히 활약하시면 될걸요 아 그럼 아 그러네요 어? 그게 죽은몸으로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설정 건든게 없는데 누가 설정 건드렸지? 몰라요 저도 아니 게임 스트리머가 게임을 그만하면 안되죠 패언니 고아 안녕하세요 맞아요 저 쿠킹도 엄청 늘었어요 좀 놀랐습니다 그쵸 일단은 일단은 방송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원래 아이디가 뭐예요 잘 튕긴님 아이디가 아이디는 어디서 많이 봤는데 공격이 왜 이렇게 많이 와 공격이 왜 이렇게 많이 와 공격이 왜 이렇게 많이 와 잠깐만 워워 진정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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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이건 뭐 야 이건 뭐 하기도 전에 공격당 해가지고 끝나겠구만 와아 아 30여 명은 찍었는데 포인트가 없네 이건 예 30여 명을 찍었는데 포인트가 없으시다니 아니 와 장난 아니다 뉴비방 아 뉴비방이라고는 얘기 안했는데 네 아 진짜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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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포기를 해요 유튜브 구독하시면은 관심을 더욱더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 숙제는 뒷일로 이런 더 들어오실 분 안계신가요? 지금 몇 분 계시죠? 여덟 분 많이 계시는데? 유튜브 구독했는데 관심이 없어요 이런 안돼요 아니요 빠지다니요 빠지시면 안돼요 뉴비분 오셨다 잠깐만 클리어님 킹덕 킹덕토리님이란 뉴비님이 오셨는데 지금 나가셨죠 지금? 네 그 천원뿐입니다 이런 테트리오 안하는 뉴비 이런 이런 클리어 워터님은 왜 나가신거야? 좌우vern 막들과 흠 음 나라라라나나나 나나나나 라라라라라나나 어오 우와 우와 테트리오 이게 바로 테트리오입니다 흐하하하 아니 아니 화요일님 언제 돌아가셨어요? 같이 하신거 맞죠? Q.U.A.A.C. 아 구글 뒤져보면서 방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관종 나쁘지 않지 독수냐에도 관심을 받기위해 방종을 시작한거기 때문에 아이고 아니요 AI인거 같지만 사람끼리입니다 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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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는건데 진짜요? 사는거 맞아요? 자비를 주세요 공부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진짜요? 아 이래도 아직 멀은건가? 혹시나이 나는 실력 좋아졌다 생각했었는데 아 아 자꾸 왜이러니 아 망했다 당황했죠 고시나이 당황했어요 지금 완전 덱망했구요 와 고시나이 망했다 아 아 사키 실패 그제 왜 이런 시련을 내게 주시 나이 아어어어 설정보니 100명임 내일 정리하세요 안녕 광종 이야기 끝 뭐야 고종신종 광종이었나? 조선시대뿐이셨구만 잘 튕기님 야 공격 엄청 온다 뭔소리에요 글쎄요 저 어떻게 하는지 봐야되는데 그거 힘들어요 아 그럼요 감차님 들어오세요 원래 디콜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원래는 저 일부러 그러신거죠? 어 야 저게 들어가나? 또다른 관종의 이야기 아 방코드 이따 끝나고 다시 알려드릴게요 감차아 자비로 주세요 어 파이오크님 감사합니다 야 크 클리어 제가 테트리온 방수하면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실텐데 제가 테트리온 방수하면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실텐데 돌아가신건가 이거 찬다고 이걸 찬다고? 뭐야 어떻게 된거야 뭐야 어떻게 된거야 피디가 못 따라가서 멈춘거 같은데 야 이거를? 이거를 이긴다고? 와 썸넥 모임 그니까 렉이 심한데 어 어 쿼드 쿼드 스팸님 어디 가셨어요? 들어와요 같이해요 같이해요 뭐야 더 나가시잖아? 새로고침하고 올게요 오케이 오케이 뉴비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시네요 우리 화요이님 다음판에는 뉴비끼리 한판하고 그 다음판에는 고인물분들끼리 한판하고 다음엔 다같이 오케이 오케이 게스트만 보면 공포감이 되지? 이런 내가 게스트가 되면 되는건가? 관종이야 이 관종은 찾겠습니다 이런 얍 เส сюда 헬로고침하시는 것 같은데 가장 빠른 방법은 아 FE thank you 아 dachte 장빠름 방법은 저 빡 집중하면은 어떻게 비빌 수 있길라나? 아 자꾸 생각하지마 생각하지마 고수야 생각하지마 생각을 하니까 자꾸 느려지는거야 알겠니? 생각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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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대로 행동해 느낌대로 느낌대로 가자 느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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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고수분들이 알아서 자멸을 하셨으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우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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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렇게 죽는다고? 이렇게? 이렇게 죽는다고? 오우 오우 죽었다 아우 잘탱기니 뭐해요 컷샵 좋은데? 네 네 히터블 어이 와 와 무섭다 되게 무섭네 와 와 아이고 방금 방금 실수하셨구만 샘별님 와 와 더 많이 들어오셨네요 이번엔 뉴비 분들끼리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수분들 자기가 고수이다 하시는 분만 잠깐만 관전해 주시고요 네 뉴비이신 분들만 남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이 뉴비신가요 고수나리가 제일 잘할 것 같은 느낌은 뭐지?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오 깜짝이야 놀랬네 크 크 클리어버터님 뉴비셨어요? 네 아 오케이 자 뉴비 뉴비 개렬 보세요 얼마나 이 얼마나 보석보다 귀하다는 산산보다 귀하다는 뉴비가 고수나리 방송에서는 이렇게 어 활동이 핫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인물분들은 뿌듯해 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뉴비는 많다 봐봐요 이렇게 여유롭게 해도 되잖아요 고수나리 야 이게 얼마만의 여유야 진짜 이게 얼마만의 여유입니까 그치 이거 이렇게 해서 안되는구나 헤헤헤헤 안되는구나 역시 뒤에 공간에나 더 있어야 되는 거였어 사실 숨겨진 이상한 뉴비가 신경 뭔소리예요 또 히든 뉴비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히든 뉴비 좋아 1승 1승 뭐야 누가 샤라를 안 먹길래 저렇게 된 거야 그는 뉴비가 아니었습니다 압도적을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음판에는 고수분들끼리 다음판에는 고수분들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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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못하셨던 분이 올라오시면 됩니다 아 맞다 저 오늘 네 테트라링 어 축하 축하 선분화는 크게 없지만 고수軟의 방송에서 열심히 활동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 보도록 할께요 두번째로 죽었으니 뉴비의 이야기 끝 뉴비 뭔소리에요 킹더토리님 봐야지 이야 와 와 와 와 와 야 멋지다 야 이게 지금 렉땜에 그러는거죠 렉 렉땜에 그러시는거 같은데 그 사람은 뭔소리에요 렉땜에 렉땜에 이긴 핵입니다 개잘 핵 오빠 핵 뽑았다 쌀 가지러가 노래가 노래가 좋은거고 노래가 좋은거고 노래가 좋은거고 아 아 왜이래지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공격하려는건 아니었는데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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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아 으흐흐 으흫 younger 무엇 mare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우연치 않게 그런거에요 우연 증 리그만하면 한국인 기피찌 생길것ảng 흐하하하하하하하하하 뭔소리에요 뉴비 환영시계 대단하네요 아니에요! 무서울수 못하다니요 그럴리가요 뉴비들이 즐거워했습니다 이야... 재미없어요 왜 재미없어요 아니 그래도 6위 하셨네 6등 하셨네 6등 하시면 잘 하신거지 뭐야... 파이오크님 어디갔어요 지목이 없네 마지막 유언이 웃음인데 하하하하 뉴비끼리 아...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돌아간다는 얘기는 안했어요 특별한 뉴비 오오오오오오오 난 검은콩님 오신줄 알았어요 오늘 검은콩님하고 안보이시네 제가 막에 공격을 할 수 있었어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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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 실력 많이 늘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정도 가지고 실력 늘었다고 어디가서 얘기하면 안되겠구만 와우 아 잘못했다 아 젠장 아 아 순간 멍 때렸어 아 살 수 있나 살았으면 좋겠지만 사는게 아 안된다 지목 언제부터 하나요 아 지목 저기 포인트 쓰시면 바로 지목 가능하십니다 포인트 쓰시면 돼요 네 지목님 아 방법이 안나와요 이런 왜그러지 아니면 디코 서버가 이상 있는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 야 어떻게든 하나 남으시긴 하셨는데 너무 그렇게 깊이 찾으실 필요 없어요 아 진짜요? 분명 디코에 뭐가 문제가 있나보네 분명 디코에 뭐가 문제가 있나보네 어떤 유비의 이야기 컬캐 진짜 잘 잡으셨는데 우와 우와 근데 이런 공격이 죽진 않아요 야 어 강제 지목하고 싶어요 검은콩님 안 들어오십니까? 얼른 들어와요 거 살살하슈 하하하하 코딩 잘하시는 분 누구 누군데요? 하하하하 고시나리였습니다 뉴비판 다음판에 할게요 다음판에 다음판에 할게요 근데 고시나리는 어디로 어디로 해야할지 모르겠다 뉴비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기도 애매하고 아니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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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하나씩 하면 할 수 있다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하자 오 이번에는 그래도 다들 천천히 하시나보네 뉴비 배려해주시는가 보네 네 배려는 없었다고 한다 없었는데 그냥 제 차례때가 왔네요 네 공격이 제 차례때가 온거네 끝 끝 끝 아 장난 아니네 우와 우와 장난이 아니야 아 졸려 졸리지만 그래도 재밌는 방송을 만들기에 곧기나리는 노력하겠습니다 왜 지목을 아무도 안하셔 엇가를 견디셔야합니다 레알 끝 끝 강제 지목을 어떤 강제 지목을 어떤 강제 지목을 어떤 강제 지목을 세기의 대결 저포함 4명인데 다 답이 없으십니다 아마 그 잘 안하실거에요 곧기나리가 잘 안들어오니까 잘 못하시는거 같기도하고 وب 다들 일이 있겠지 오우 realise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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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지목 하고 싶은데 누굴 여 우와 우와 저 실제하신거 맞지 저거 와 실제로 바로마냐시네 와 간단샷밖에 안나온다 뭐이 뭐이 야 상났다 저를 일단 몰르겠고 멋지다 이번엔 뉴비판 뉴비판 이번엔 뉴비판 자 고수분들은 구경한번씩 해주시구요 뉴비판 저는 코딩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코딩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오야 토요님 대 토요님 대 고수나리 두명이 이렇게 되는거에요? 어 아프리카TV님 오셨다 아니 한분 더 계시지 않아요? 어 그면은 큐유에이님이랑 떠습요이 화유이님 예 엑시님이잖아요 다 알고있습니다 누가그럼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야 새로 아이디 만들 얘 아이디 만든거에요? 또 이거 일대일이 된다고 하면은 예측을 해드리는게 순서죠 과연 어느 분이 이길까요? 어 어 잠깐만 아이디가 뭔지가 기억이 안나 오케이 고 고수나리래 두유에스 와이 어 와이 오 아이 과연 어느 분이 이길지 예측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거 예측도 한번 해보지 뭐 본이 아니게 일대일이 된샤 본이 아니게 일대일이 된샤 봐봐요 압도적으로 고수나리가 이긴다라는게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야 화유이님한테 한분도 안거는거에요? 이런 골수나리가 방송을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니 근데 네 한명도 안걸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걸긴 걸었네 네 걸긴 걸었네 1포인트 이야 이거 역배 되면은 대박인데 1포인트로 3천 3천포인트 가겠는데 자 살살 가겠습니다 고수나이도 고수나이도 살살 갈게요 시작합니다 화유님 화이팅 도대체 화유님한테 1포인트 걷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원래 화유님의 실력은 알아서 자멸을 하시는 실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냥 쌓기만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충분히 이게 있을 수 있다는 마인드지만 방심하다가 젖던게 한두번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방심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드세요 많이 안드릴께요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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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자 1포인트를 어떻게 나눠질지 1포인트가 어떻게 나눠질지 1포인트 날 몽실래 아이고 잠을 껐다 이걸 꺼하지 이번엔 고의물분들끼리만 본의 아니게 우승자는 사람입니다 축하축하 축하축하 그게 문제가 아닌거 같은데 뭔데요 뭔데요 내려가고 싶어요 일단 그게 문제가 아닌거 같은데 뭔소리에요 아니다 강하죠? 오케이 이렇게 4분인가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대1 좀 이따가 합니다 오케이 일단 시작합니다 어? 토카이님 오셨다 와.. 쌓이는게 와 올클리어가 금방 된다고 이렇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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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분명히 실수일거야 클리어 버터니 실수일거야 아 잠만 나 뭐함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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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살렸어 이렇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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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데? 이야 실수가 좀 많았어 실수가 좀 많았어 미씨가 많네 그러니까 머리좋은 머리좋은 아 굿씨날이 부르셨나요? 화요이님? 네 머리좋은 사람 굿씨날이 부르셨나요? 혹시? 잘 오셨어요 네 머리좋은 스트리머 굿씨날이 왜 갖고자 선이에요 선 아니죠 왜 선이에요 그게 네 네 단체 단체예요 단체 단체예요 지목이 없으니까 계속 단체 저기 뉴비 고인물 이런식으로 가네요 자 포테이토님 들어오세요 네 아 졸립니다 주무셔요 아 포테이토님 쉬고 하셨어요 잘 자요 졸릴때는 고바시보를 외쳐라 뭔소리에요 어 아무 때나 하셔도 돼요 지목 저기 포인트 쓰시고 바로 지목하시면 됩니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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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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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위험했다 와 진짜 위험했다 조금이라도 없었으면은 나 진짜 큰일날뻔했어 근데 짝대기 안나와 짝대기가 안나와 나왔다 와 죽는줄 알았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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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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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죽는줄 알았다 우와 죽는줄 알았어요 방금 저기 죽는줄 알았다 또 죽겠다 또 죽겠다 아아아아아아 아 난 이거래 이게 뭔데없게 그냥 펑펑 쓰고 싶땅게 이제 아깝다 잘 튕기니 원래 아이디 뭐였어요 컨셉 왜이렇게 좋아 혹시 하늘허연님 아니세요 혹시 그 제대로 컨셉 잡으셨던 분 아니신가 아 배고프다 식사 안하셨어요? 와우 식사 뭐좀 드세요 뭐좀 드셔야 잠이오지 아 아미안님 고아 안녕하세요 입맛이 없어도 드셔야 돼요 금연증이 안먹어 워터님하고 파이오크님 자 워터님하고 파이오크님 지금 매치 경사됐습니다 아 턴인데 파이오크 됐어 수면제 투하 안돼 약물로 의존해선 안돼 지목 나왔습니다 자 안돼 영양가 있는거도 켜야지 잠이오지 영양가 있는거도 켜 영양가 안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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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제 죽었죠 이거는 끝났죠 네 자 지목 나왔습니다 재밌다 쿼드 스팸 재밌다 자 지목 나왔습니다 바로 누구 파이오크님하고 워터님 워터님하고 파이오크님 워터님이 이기실거 같으면 1번을 파이오크님이 이기실거 같으면 2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선 3선 갈까요? 3선 가죠 아니 3선이 아니고 3판에서 2판 먼저이긴тоб자 이긴걸로 하죠 3판 2선승제 3판 2선승 2선승 네 오케이용 파이오크님 오우 근데 1포인트 걸렸어 아무도 포인트를 거시지 않는 건에 대하여 뭔가 두근두근 거리지가 않는구만 몇분 계시 열두분이나 계시는데 포인트를 안 거셔 와 와 이 포인트다 와 10포인트 10대 2 다 와 와 긴장 야 된다 레몬니 저분 걸어요 여러분 야 이걸 어떻게도 50대 50으로 맞추려고 하는거 같은데 지금 자 47대 53으로 파이오크림이 약간 앞서고 있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아 어라? 이런 아 내일이 월요일 그러니까요 피씨 나온다 아 그래요 피씨 드셔요 피씨 영양가가 있어야 돼요 영양가 영양가가 있어야 돼요 영양가가 영양가 없으면 그냥 괜한 것도 아닌데 짜증도 나고 잠도 안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니까 맛있는거 드셔야 돼요 아 이건 지나요? 첫판은 클리어 버터님께서 야 그래도 아직 야 이거 자꾸 실수가 나오네요 야 실수 아니었으면 됐는데 첫판은 파이오크림께서 이기셨습니다 에? 오빠 개명했다 두번째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여기서 게임이 끝날 것인지 아니면은 클리어님께서 이기실 것인지 야 이거를 이렇게 한다고? 와하하하 끝났는데? 게임 터졌는데? 와하하하 우와하하하 우와하하하 파이오크님 왜케 잘해요 야 파이오크님이 이기셨습니다 와하하 우와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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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되게 잘한다 다 들어와요 네 다같이 해요 흐흫 아 이건 저분 아 그래요 그러네 이따가 구직선 맛있당 응? 진짜요? 아쉽구만 오케이 저기 포인트 키시면 됩니다 버터님 10시에 가셔야 되죠 포인트는 남아도는데 할거면 빨리 고고 이런 10시에 가셔야 된다니 이런 아아 이런 벌써 실수가 이렇게 나오다니 실수를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나도 할 수 있어 아까 전에 고인물분들 못 봤어? 바로 살아났잖아 그치 바로 살아났잖아 아 제발 제발 공격 없기를 공격이 없기를 제발 공격이 없기를 아아아아 우와 안되네 한번 또 나가 떨어지셨는데 어느 분이시지 공격을 했는데요 공격했어요? 네 그러게 공격 안하시고 얌전히 계셨으면 좋아하실걸 아 자꾸 저게 실수가 많아 많으시다 봤네 맞네 이거 자꾸 실수가 많으시네 왜 공격 한줄씩만 넣어요 너네네넴 너네네네넴 진짜 댁 나쁘다 이쁜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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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님의 아이스크림 관종원 이야기했으면 관심을 갖길 원했습니다. 하하핳 그쵸 전 아이디가 뭐예요 굿패스트님 그 아이는 벌써 10개 넘었습니다 그니까 대답을 못드는거 같은데 머리에 생각이 없어요 안돼 일단 식자부터 하세요 식자부터 간단한거부터 해가지고 생각깃밥이라도 괜찮으니까 영양가 있는거 일단 먼저 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차분히 생각을 하시는거에요 으응? 왜? 아니 잠깐만 부모님께서 일 나가셨나요 혹시? 아니 뭐 어떻게 된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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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자하는데 먼저 낀 다음에 그 남은 돈을 끼시라고 안돼 그니까 게임에 과금하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도 어느정도여야지 그정도는 안돼요 식자도 못하신만큼 해가지고 하면 안되지 그거네 그거네 그래도 엄지님은 식자는 하시잖아 하지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럴리가 와... 난 지금 뭘 보는거야? 야... 실적 없이 시작 좀 됐는데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어떻게 된거야? 방금 왜 왜? 방금 왜 그런거에요? 그래서 어떻게 포인트 쓰실건가요? 예... 포인트 쓰실건가요? 마실건가요? 지모그를 가는겁니까? 안가는겁니까? 저분 너무 빨라요 5 pps 라니 오케이 다시한번 워터님 대 파이오크님하고 일때를 다시한번 3판 이선승제입니다 파이오크님 파이오크님 거기 계시다가는 네 거기 계시다가는 죽습니다 파이오크님 오... 파이오크님 파이오크님 3포인트 아직 96 대 4%입니다 아직 몰라요 이기는편 우리편 이기는편 우리편 저는 지는편 우리편 하겠습니다 지는편 내편 하겠습니다 야... 1 대 1 한 분씩밖에 안고시네 아니... 많이 나가셨나? 네... 아니 내 많이 계시는데? 일부러 지금 50 대 50을 맞추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오케이 52 대 48%로 워터님께서 좀 앞서고 계시구요 3판 이선승제입니다 과연 어느 분위기실지 기대하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D였던거 오... 원리님 어서오세요 유비는 울어요 우리... 어... 출채! 가위바위보... 그 다음에... 팔로우... 고바... 흐흐... 흐흐... 여우... 와우... 고씨나리 방송에서 고씨나리 보다 더 반가워하는... 야... 끝났... 나요? 뭐야... 와... 이게? 이걸 이렇게? 우와... 내가 지금 뭘 보... 뭘... 뭘... 뭘 보는지 모르겠다... 내가 뒷골을 잘 안해요... 이해하셔야 돼...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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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은... 고씨나리... 고씨뉴비... 그는 고스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고인분들한테... 고인분들에게... 쉬는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이따위라뇨... 말 이쁘게 말 이쁘게... 귀듬인... 씨... 씨... 이렇게입니다... 찢어졌다... 라는 뜻이죠... 와... 끝날듯 끝날듯 안 끝나네... 난 시간 불 좁... 오... 진짜요? 좋습니다... 봐봐요... 그... 원님님도... 원님도 이렇게 십자를 하시는데... 십자가 하시면payers lif자아... 우어 citoy왁 우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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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하하... 크핫... 흐흐핳... 으흐흐흐흐흐흥하... 흐흫 잊어가는 감동이야 아니 식자를 못하신대요 혼내줘요 식자를 안하시니까 감도 없기시고 진짜 식자는 하셔야지 이건 혼나야 돼 다른건 내가 모르겠는데 식자는 하셔야 돼요 진짜 야 이대로 끝나나요 와 막상막하 일단은 파이오크님께서 1팀 가져가셨고요 바로 두번째 판 갑니다 땅땅 과연 어느팀이 이길지 파이오크님 네 클리어와터님 신부가 시작이 됐고요 오 뭐야 벌써? 벌써?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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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전에 그 공격이 지금 들어갔으면 아까 들어갔으면은 신부님 이길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야 이것이 잘못된거죠? 예 네 오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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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우 와우 오와우 귀걸이 이렇게 찬다구요? 멈췄어요 얼마나 내려가는게 빠르면은 와우 학원 방금 끝났어요 아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학원 방심하시면 안되면 방심하는 순간 바로 패배를 이어지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이고 어이구 이거 이거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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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안끝났어요 저기 카레 카레 좋습니다 카레 집에 있는거 커피말구 커피에다 뭐 커피에다가 밥 이렇게 오오오오 클리어워터님 재밌네요 그쵸 재밌죠 자 이제 마팔입니다 1대1 상황입니다 과연 어느 분이 이길지 긴장이 됩니다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흠 파이오크님 대 클리어워터님 과연 승자는 아니 캠맛 families 셀마 야 저 우와 파이오크님 열바르지 이야 1대1 상황 결과는 워터님께서 심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dn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넬이에요. 팔로우와 시청인 고스넬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 나오시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터님 줄 들어오는 거 무조건 이겼다. 아 진짜요? 들어와요. 다같이 해요 그래요. 밥 식사하세요 진짜 그거는 고스넬이에게 혼나야 되거든. 알았죠? 아 뭔소리에요 잘 튕기니 그거 워워워워 결말 그러면 안돼 워워워 파이오크님도 수고하셨어요. 파이오크님 재밌는 경기 감사합니다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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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드네요 쉬셔도 돼요 아니에요 천천히 하세요 예 빨리 하실 필요 없어요 봐봐요 뉴비들이 얼마나 이렇게 천천히 하고 있는데 빨리 하시면은 복신나리가 아파요 아프다고 아프다고요 아프다고요 아프다고 했잖아요 아프다고 했잖아요 아프다고 했잖아요 어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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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아 이런 뭐야 아 눌러눌려야 알 Här 크라우 워터 니 워 와 상 이렇게 만든 모습만 보여드리면 안되는데 근데 아 이거 안되는데 방송의 아이덴티티가 무너지잖아요 만든 모습만 보여주면은 고시나리가 성장했다라는 걸 보여줘야하는데 맞는 모습만 보여주면은 이거는 성장방송이 아니고 만든 방송이잖아요 카톡으로 관심 받으려고 그랬는데 뭐야 아 좀 천천히요 딜이 왜 저럴까요 뉴비는 실패요 이런 1111님이 아직 안들어오셨네 카톡 정지 왜요 빡겜하고 가야겠어요 어딜가요 가지마요 딱 11시까지만 방송할테니까 안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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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니 들어오려고 하셨어요 와 공격봐봐 누가 클리어를 하셨나봐 클리어 파일 죄송합니다 잠깐 잠깐 나는 지금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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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혼자 찾았다 이거 자력으로 찾았다 와 자력으로 찾았네 와 죽는줄 알았네 와 죽는줄 알았어 제가 죽는줄 알았어요 제가 죽는줄 알았어요 제가 죽는줄 알았어요 제가 죽는줄 알았어요 아 잠깐 죽었어요 아잇잠깐 거의 2000전 가까이 날려먹네 아아 그래요 폰 충전해야겠네요 충전하세요 이분들 불태워요 컨셉 모임 그쵸 어느 분하고 남으신거야 본모집을 보여주세요 그쵸 본모집을 보여주세요 본모집을 보여주세요 노 해피엔딩 그대로 새드엔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일 월요일이기 때문에 아 약속만 아니면 우리 일찍 켜도 됐는데 아 방송을 일찍 못 켰던 이런 슬픔 와어어 와어어 와와와워와와와와와 야 우와우와와와와 와아우...우와! 우와아pole 야 이거 참 장난아니죠 지금 일부러... 일부러 오신거죠 이거 저게 사람 실력이..그러니까요 군생을 숨기고 있었어요 graduates 이분 댕잔하셔 네 되 organic 관종 이왕의 종결 관종결 나도 스피드 빨라졌다 해서 빨라진 것 같았는데 전혀 아니었군 보스나기가 너무 잘해가지고 뭐냐 다른 분께 피해 줄까봐 걱정했었는데 전혀 그럴 리가 없었군 그런 쓸데없는 걱정은 강아지한테 주었어야 됐어요 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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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사람 실력이지 방금 전에 알파고 실력이었어 아이고 잘못났다 아니 잠깐잠깐 아아아아아 뉴 관정이나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요 저기 아니요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이번엔 뉴비드끼리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네 저기 네 아니 때려치지 마세요 제발 예 그러지 마세요 네 골씨난해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걸요 다음판에는 뉴비들끼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빨리 링크 링크 있는 게신분 링크 좀 남겨줘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 같이 성장하기로 했잖아요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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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선선히 하시는걸 선택하셨죠 야아 네 고인물분들이 가장 못하시는게 있죠 봐주기를 제일 못하시더라구 워터님 소우나장나요 자 본모습을 보여주세요 키윤님 본모습을 보여줘요 네 본모습을 보여줘요 내가 야수였다 내가 지금까지 어 한거는 어 모순이었다라는걸 보여주세요 예 야오 드디어 한판 이겼다 의문이사 자 이번엔 뉴비들끼리 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예 고인물분들은 잠깐 한번 쉬어주시구요 뉴비들끼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흐흐흐 오케이 좋아요 게스팅님 뉴비 아니 뉴비 뉴비신가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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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넨님 얼른 들어와요 들어오셨나요 아오케 들어오셨다 같이해요 시작합니다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스날 잘 못하여 여기 계신 분들은 뉴비분들끼리만 하시는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제가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약간 그런 체질입니다 맞아요 비겁 비겁하죠 비겁합니다 네 골스날이는 비겁했습니다 어머 그러지마요 그러지말라구요 자꾸 왜 선량한 골스날이를 골스날이를 괴롭힙니까 네 골스날이는 지금 천천히 하고 있잖아요 왠지 누군가 공격이 올거 같아서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을 상쇄시키고 공격 상쇄시키려고 일부러 이랬습니다 공격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공격이 또 들어올거에요 어 잠깐 아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뭐야 깜짝이야 놀랬네 저거는 관심 관심을 진짜 받고 싶었다고 그러시는거구만 좋아 됐죠 와우 봐봐요 뉴비게는 아직 살아있다구요 여러분 뉴비게는 아직 살아있어요 뉴비게는 아직 살아 있다구요 있다 구 요 요 와 위험하다 빌드 이런거 뭔가 다 집어치우고 있습니다 아우 잠깐 아 이러면 안돼 아응 아 안돼 아 아 이게 아니구나 아유 젠장 우와 죽겠다 우와 우와 저 뭐야 저기 뭐야 이거 공격이 고인물같지? 아 왜 왜 왜 바꿨지 아? 바꿨으면 안되는데 으으 으은 으 alive 으 nasty 으응 으앙 으응 으응 아유 잠시 으허 으흑 에이 와 죽는줄 알았다 와 이거를 탄다고? 와 나 이제 빨랄지 못하겠다 제발 오 어 이케 아 잠깐 이게 아닌데 뭐야 너 나 어떻게 끝까지 차다녔은지 그냥 살려고 발버둥만 쳤을 뿐인데 olur 으으으으으으으 الس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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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오늘 첫판 하신거에요 이번엔 고인물분들끼리만 자 뉴비분들 한번 쉬어주시구요 뉴비분들도 들어가셔도 되는데 괜히 맞습니다 괜히 잘못하다가 맞습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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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제님하고 게스트님 왜 나가신거야 나가시면 안돼요 자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와 어렵다 용신님 어 그래요 못으셨어요 고치나니한테 확인받아요 그래요 꼭 식사 챙겨드세요 식사는 꼭 챙겨드세요 다른건 모르겠고 식사 안챙겨먹면 고치나니한테 혼납니다 이제부터 와.. 과연 고치분들의 실력은 어느정도일지 이 역할은 내가 버텨셔야 되는 문제가 아닌데 클리어님 내일 과연 풀체크를 하실지 글쎄요 궁금하군요 궁금하군요 아 진짜요? 그러면은 내일 폐쇄카는 피해야겠다 저격이 안마려울때 해야지 저격이 마려울때 하면은 클나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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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어 뭐래 앙스타라 하실지 앙스타를 하실지 앙스타를 몰라요 아무튼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굿신자님을 알아요 굿신자님이 하고싶게 맞고와요 굿신자님이 하고싶게 맞고와요 후퇴는 버려져 오우 와아 방금 돌아가실뻔했는데 이걸 살았어 와아 이거를 돌아가시나요 돌아가시나요 돌아가시나요가 아니에요 야 바로 다시 살아나는 용신님의 플렉스 와우 와우 아 오늘 참 그 시간이 안되게 못온다시 모이신다 했구나 와우 이걸로 꽤 탓이네 아까전에 제가 돌아가시버렸는데 근데 공격이 꾸준히 들어와가지 와하하 야 해결도 못하게끔 바로 그냥 흐흐흐 오우 10원 야 돌아간다고 하니까 돌아가잖아요 아 제 책임이었어요? 아 제 책임이었어요? 네 죄송해요 네 미안해요 네 잘못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흐흐흐흐 뭔소리에요 고스나이는 아무런 책임도 없어요 지목건 말이 없네요 지목건 쓰셔도 됩니다 어느 분한테 지목하시 고스나이를 제외하고 지목하실거면 하셔도 됩니다 네 고스나이는 지금 테트리오 실럼프 아니어도 아니어도 못하지만 네 뭔소리야 고라 고라니 네 뭐 고라니는 없으니까 무효입니다 그표 무효네요 아쉽네 아 고라니가 누구에요 도대체 고라니님이 누구에요 여루나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테트리오 방송이에요 저는 고시나리라는 어여타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제가 불가능할 때 그러게요 우리 여루나님의 실력도 보고 싶었는데 오열 젠장 우리 여루나님 저기 단톡 있거든요 혹시 단톡 들어오시려면 단톡 한번 들어오셔도 됩니다 고발실보는 아니었거든요 자 다같이 하기 전에 아 이틀간 럼크 네 그 방금 누가 저 카톡 안해요 이런 지목이 있었는데 고라니가 누구에요 고라니가 누구에요 고라니가 누구에요 고라니가 누구냐니까요 고라니가 누구에요 고라니 고라니가 누군데요 고라니 대 용신님 아 지목권을 썼는데 네 네 젠장 자 빨리 투표나 해요 아 젠장 올라와요 예 용신님하고 접니다 네 단판으로 가겠습니다 네 설마 야 용신님 너무 하시는거 아니에요 네 1포인트 누구에요 이거 안건건만 못하는데 이거 네 1포인트 누구야 1포인트 누구야 아 질퇴하셔요 알겠습니다 클리어버터님 오늘은 빛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트위터 아 그래요 아 제가 안하는거 하네 디코가 있긴 있는데 제가 잘 안해줘 옆배들 달달하겠다 하 용신님 단판이에요 알죠 스토리대로 가주셔야 됩니다 용신님 네 이거 방송이에요 네 방송 스토리대로 가주셔야 돼요 역전승으로 고스년이가 승리하는 모습을 그려줘야 방송이 되는거 알고 계시죠 네 뭔 소리에요 10초 그면은 30초 안에 저 못 끝내면 용신님이 지신 겁니다 알겠죠 뭐 블랙빛님 오셨다 그런게 어딨나요 아니 그정말 리스크들 고스날도 감내를 해야되는거 아니에요 네 아 스카이프 많이 스카이프 많이 많이 들어봤는데 봐봐요 이거를 매치가 형사가 안되잖아 근데 문제는 10초 안에 못 끝냈다는거 10초 안에 못 끝냈다는거 아니 저 진짜 저 진지하게 했어요 검은콩리 저 진지하게 했어요 이분이 너무 잘하는거에요 저 진짜 진지하게 했단 말이에요 억울해 죽겠네 아주 그냥 내로난불이라니 뭔 소리에요 뭔 소리에요 뭔 소리에요 자 다같이 해요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요 아니 30초 예 30초 30초는 못 버텼기때문에 골슬내가 진거 맞아요 네 화윤희님 덤비시죠 다음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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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같이 한번 하고 고라니님이 이기셨네 아니 그냥 신부의 생기는 냉정하우니까 뭐 제가 진걸로 하죠 다음판에 뉴비 3개의 3개의 대결 진짜 찐뉴비 대 찐뉴비의 대결이 이어지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찐뉴비입니다 찐뉴비 대 찐뉴비 찐뉴비 하윤희님 왜 돌아가셨죠 내 손에 왜 돌아가신 거냐고 찐뉴비 짝대기 안 나오니 나갔다 찐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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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살았어 와 죽는 줄 알았네 야 이거를 살기 위해서 내가 발버둥을 치다니 아 뭐 아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하던 그림이 아니야 내가 원하던 그림이 아니야 아니야 아 다음판에 화유님 대 검은콩님이십니다 3개의 대결입니다 뉴비게 떠오르는 샛별 대 뉴비게 떠오르는 검은샛별 두 분이 대결하시니까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망했다 저는 그냥 안할 건데 뭔 소리예요 검은콩님의 포인트까지 치셨는데 아 뭐예요 방금 전에 뭐였어요 제존업길 보시면 누가 이길지 보여요 무조건 저요 라고 하시는데 보통은 이게 그 형사가 되면은 이번엔 제가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가 보통 대샌데 이거는 혀로 지겠다고 얘기하시니까 예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혀로 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의미로 숨이 막힐 겁니다 여러분 여름의 흉통을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을 그러니까요 언제 시간이 되죠 주말에 좀 빨리 방송을 하고 싶은데 자꾸 일이 생겨가지고 못하는 바람에 하나망님 고아 안녕하세요 야 다음 판에는 세기의 대결입니다 자 검은콩님하고 화요인님만 올라오시고 다 내려가세요 어느 분이 이길까요 블 블랙 님데 TU TUES 님 과연 어느 분이 이길지 예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서 가보겠습니다 시고하셨어요 킨더토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부름날 아 부모님 부모님이 참고로 어떤 일 하시나요 즐게 마세요 감사합니다 킨더토리님 감사합니다 잘자요 야 블랙 님이 이긴다 블랙 님이 이긴다 진짜 99%라고 야 블랙 님 역사상 이렇게 포인트 많이 받아본 건 되게 처음 아니에요 이거 이거 예 큰일 났는데 이러다가 역배나면 어떡해요 야 0%인데 100대 0인데 블랙 님이 무조건 이긴다는데 긴장감이 없는데 과연 검은콩 님이 100% 이길지 이거 옆배 되면은 장난 아니에요 옆배 되면 장난 아닙니다 자 91% 대 9% 어느 분이 이길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판입니다 그렇구나 천상 주말에 좀 일찍 해야 된다는 얘기네 아 알겠어요 자 다른 의미로 숨이 막힐 겁니다 여러분 네 뉴비 진짜 찐뉴비 대 찐뉴입니다 찐뉴비 대 찐눕 찐눕 대 찐눕 심심하시니까 여기서 질문 뉴비는 왜 뉴비에요 그 어원이 궁금해 뉴비에요 어원이 뉴가 새로운 비 그 뭐냐 저기 새로운 그 뭐냐 새로운 뭐지 벌 벌 벌이란 뜻이잖아요 새로운 벌 그게 왜 뉴비가 왜 그런 뜻이 어원이 된 거예요 근데 이따 궁금하니까 네 이따 궁금하니까 뉴비 뉴비 나삐이 나삐이 여어 검콩리 실력 누르셨는데 쏙 뉴비 뉴 아 뉴비 비기너의 줄 아아 그래요 이런 와 TCP 나삐어 와 TCP 나삐어 와 TCP 나삐어 와 TCP 나삐어 야 화요인님 이겨 거문콩님이 이기셨습니다 블랫빈 님이 승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 뉴 비기너에서 아 그거구나 몰라요 TCP 나삐어 아무튼 자 다들 들어와요 이제 다같이 해요 아 노블러스 예전 기본캐 이름인 뉴비 아아 그래요 그건 또 몰랐네 지우질 못하는데 영심 많이 하시면은 분명 다음판이니 이길 수 있을지 몰라요 어휴 떨리네요 그러니까요 용신임 안하십니까? 시간이 없어요 오늘은 열한시 칼하고 끝낼거거든 화요인이 20초 기다리고 나중 오케이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스나이도 실력이 늘렀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늘진 않았네 아 잠시만요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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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건 없겠지? 좋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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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분들끼리 붙.. 쳐서 하는 시.. 네? 어? 아 알겠습니다 여루나님 잘자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굿나잇 잘자요 그래도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됐다 준비는.. 된거 같은데 아닌가? 됐다 이거지 내가 원했던거였어 원했던 빌드 원했던 빌드 하지만 아무도 돌아가신 돌아가신 분이 없다고 한다 원했던 빌드 다 け 빌드 시 으어어어 히힛 우왜뭐야뭐야 왜 갑자기 왜 갑자기 왜 갑자기 왜 갑자기 잠깐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대로 죽을끈 업 요이 다 만 아 잠깐 아 망했다 죽는줄 알았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일러 와 나 되게 빡게 막고 있어 지금 뚫긴 뚫었는데 짝대기가 나와야 되는데 짝대기가 안 나오면 의미가 없는데 나왔어요 다행이다 와 됐다 찾았다 살자마자 바로 공격 들어오는 매직 매직 안 돼 안 돼 아 죽었다 와 검은콩님 깨셔 20초 기다릴게 와 방금 괴출님 과출님이신가요? 과출님 시참 언제든지 시참하시면 됩니다 제가 잘못 읽었어요 한자보고 과출이라는걸 알았어요 네 찡 관종 등장 다다음판 리매치 예약해 오케이 왜 여기 계세요 나오셔도 돼요 같이 한판 해요 더 한판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매치 갑니다 오케이 이비님 어서 오시고요 바로 시작합니다 그만큼 만만하시다는 거지 이런 피곤해져 힘이 없다 안 돼 고수냐에만 피곤하면 되는데 여러분은 피곤하시면 안 되는데 만이지 여러분은 피곤하시면 안 되는데 만이지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이건 아니잖아 와 진짜 공격이 매서워요 진짜 매서워가지고 진짜 죽는줄 알았어 고수냈이 없기 때문에 산거에요 여러분 고수냈이 없기 때문에 산겁니다 고수냈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공격을 받았으면은 이거 100% 죽었습니다 고수냈이 없기 때문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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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 헛소리하고 있는데 아 헛소리가 아니고 저기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는거 아니에요 공격하지마요 자꾸 오오오 공격하시는거 아니에요 어? 잠깐만 나 글 읽다 말았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가자 우와 살수 있나? 살수 있나요 잘쓰고 와 죽는줄 알았다 와 죽.. 겟..다 와.. 뭐지? 왜 차라있지? 보통 죽어서야되는게 맞는데 어떻게 차라있네 와 죽는줄 알았다 와 진짜 죽는줄 알았네 어떻게든 차라나와 봤습니다 와.. 공격이 그렇게 매서웠는데 아이고 이게 아니구만 괜히 바꼬써 괜히 바꼬써 괜히 바꼬써 어.. 와.. 장난 아니다 우와.. 공격 엄청 들어왔.. 엄청 큰거 들어왔.. 따아.. 하지만 살수.. 있어.. 죽었냐.. 아직 죽을때가 아니야.. 아.. 아니야.. 아.. 죽었다.. 뭐야.. 저랑 한번에.. 한번에 돌아가신거 같은데 괴물이 몇명 있구나 맞아요.. 자 리매치 가겠습니다 저기.. 다 내려가시고 또.. 블랙빛님 대.. 터스테이님 리매치 한번 가겠습니다 포인트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더 리매치 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님이 이길것 같으면 1번을 어.. 우리 화유님께서 터스테이님께서 이길것 같으면 2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어느 분이 이길지 어.. 다른 의미로 뉴비댓 뉴비대결이기 때문에 실직으로 숨이 막힙니다 숨막히는 대결 예상합니다 1포인트 저 1포인트는 그.. 빌라라닌가요? 저거 은근히 안건것보다 상처 많이 받아요 예.. 예.. 안건것보다 상처 많이 받아요 저 1포인트 걸리는거 저기 믿는건지 안 믿는건지 그냥 이기면 이기는거고 많으면 많은거고 막 그런거 같아가지고 오.. 이번에 화유님 믿는 분들이 많으시다 화유님 긴장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화유님한테 4명 4분이 믿고 계셔요 4분이 믿고 계신다니까 전데요 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분이 이길지 상대가 거셨는데 포인트가 없죠 이제 고스네일 방송 자주오시면 포인트 많이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똑같이 상대를 걸었네 화유님은 검은콩님한테 걸고 검은콩님은 화유님한테 걸고 벌어줘 제발 벌어줘 제발 홀드를 홀드를 모르시나 홀드가 쉬프트에요 쉬프트 화유님 홀드가 쉬프트입니다 그쵸 예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홀드 다시 누르면은 이제 그 전께 나올거에요 저장된게 그쵸 홀드를 모르셨구나 네 쉬프트가 홀드였습니다 알고 계셨잖아요 아씨 아 그래요 아마 개인적으로 이제 그 뉴비분들은 아무래도 키배치를 제대로 안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쉬프트가 그겁니다 아 네 검은콩님 실력 많이 넣으셨다 예전 스피드보다 약간 좀 많이 빨라지셨는데 이거 곧씨날이랑 붙어도 곧씨날이 질거 같은데 이제 와 이제 총막힌다 왜 거기다 두셨지? 거기에 쏙 집어넣으셔도 됐는데 홀드를 씻는게 아 진짜요? 저는 홀드 쉬프트 그대로 씻는데 뭐야 화유님 연습 좀 하셔야 겠는데 우리 화유님 연습 좀 하셔야 겠는데 자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검은콩님께 쇼핑일 하셨구요 자 다같이 다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어 어 어 어 단분간은 플셀카를 안할지도 몰라요 코드 코드 자 다음판에 지목 지목을 하도록 하구요 이번판엔 다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요 릴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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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물릴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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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뭐야 블랙빛님 이 실력으로 지금 곧비나니한테 도전을? 안 돼 어머나 어머나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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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바꿨다 바꾸면 안 됐었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지만 나왔다 하지만 나왔다 하지만 나왔어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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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 흐흐하하하 안 하..안 하고 죽겠습니다 흐흐하하하 잠시만요 단판으로 가겠습니다 진짜 죽이러..그러지마요.. 어..게스팅이 남으셨구나 야 일부러 그러시는건지 모르겠네 자 고스나리 대 1111님 대결 한번 가겠습니다 단판으로 무조건 아 내가 가면 안되는구나 자 과연 어느 분이 이길지 베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분이 이길까 11111님 1번 고스 고스가 이길 고스가 아니고 2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분이 이길지 걸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 투표 비추천이래요 야 와 고스나리 여기 고스나리 방송이라고요 고스나리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고스나리 저 1포인트는 빌런 아니에요 어느 빌런이 고스나리한테 1포인트 걸었어요 지금 그리고 2포인트 또 가셨는데 네 역배 보여드립니다 역배 보여드립니다 제가 역배 보여드릴거에요 제가 1퍼 빌런이셨구만 디엘님 1퍼도 맞고 1퍼도 맞아요 아 지금 2포 막 됐어요 2포 막 됐어요 와우 어렵네 자 과연 어느 분이 이길지 역배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스나리 꺽 하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흠 살려주세요 이미 늦었어요 이미 살려달라고 했을 땐 때는 늦었습니다 때는 늦었어요 고스나리한테 살려달라고 빌때는 이미 늦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잠깐만 살려주세요 잠깐만 살려주세요 네 살려주세요 네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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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거 왜 이렇게 나온거지 아 이게 이게 아니구나 아 바보 다른거 나왔었구나 아 진짜 왜 안나오는거야 아 망했다 제소된게 안나와 어머머머 어머나 상대하기 좀 어려워졌죠? 상대하기 어려워졌죠? 도깨비 총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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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요 타요 나라 아 젠장 해치었나?를 내가 또 얘기를 해버렸네요 아 결국에는 역배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 젠장 다같이 해요 다같이 한판하고 그 다음에 검은콩님하고 저하고 한 번 더 붙고 다같이 몇판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와 대박 어려워 그쵸 어렵죠? 그 시나리가 실력이 늘었다니까요 지목 떴어어야지 뭔소리에요? 딱 11시까지만 할거에요 오늘은 더 연장 없습니다 일요일이고 다음날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연장하면 안돼요 해석 매우 쉬었다 뭔소리에요 근데 dn님 안하시나요? dn님 일부러 쉬시는건가? 해석 매우 쉬었다 젠장 젠장 해석이 나왔습니다 정답이라니 저거 시험 100점이라니 시험 100점이라니 아니 진짜 아 왜 이렇게 넣었지 하지만 이건 살릴게 있는거지 이정도는 이제 문제없잖아 이 다리 문제는 문제없잖아 식량거 보여드리죠 아 이거 아니다 식량거 보여드리죠 갔죠? 굴신다리의 성과 저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막 있습니다 어이구 개스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드리려고 했던건 아니에요 렉티넬이 렉티넬이 예전실력으로 회귀하다 아니아니 잠깐만 아니 이렇게 공격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 잠깐 어 지는건가? 아 죽었다 안돼요 재미를 위해서 다같이 해야지 이제 검은콩님 지목하지만 할거에요 물론 고수분들끼리 많이 하시고 싶다고 하시면은 그건 또 예외이지만 1111님은 고수나리를 없애고 나서 목적을 잃었기때문에 이렇게 다가시하게 못해지신겁니다 리그에서 못하는 이유 적이 고수나리가 아니어서 고수나리 버프를 못받으셔가지고 계속 지시는겁니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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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한번 더 하고 그 다음에 다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고스나리한테 표가 많이 오겠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30초로 하겠습니다 1분은 너무 길어 30초 아 진지하게 하고 있단 말이요 아직 그래요? 미안해요 진지한데 괜히 말 심하게 했지만 그래도 고스나리한테 지금 놀리신것도 원님이시잖아요 와 정말 잘하신다 라고 해석나왔잖아요 해석나왔잖아 너무 쉽다 아주 진지한 1포인트 뭐야 블랙님한테 1포인트가 걸렸어요 네 와 포인트가 1000에서 그냥 1포인트 2포인트 10포인트 이렇게밖에 안되네 자 안 봐드립니다 저는 저는 일부러 안간거야 일부러 일부러 안간거에요 하면 저도 갈수 있어요 저도 하면 갈수 있어요 안하니까 못가는거죠 이거는 뭐 그냥 기분좋게 제가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뭐 어쩔수 없네요 .. 기본좋게 제가 이기도록 할게요 검은콩님이 아무리 실력이 느셨다고 한들 고스나리를 닦낼 수 있는 실력은 안됐어요 준비가 안됐다고 들으시죠 가세요 그냥 네 그냥 가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 consecutive ㅋ 왜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요 oine 왜요 이럴때도 잊지 다같이 해도 다같이 해요 네 거뭇고님 마샹인데 마샹 하셨나봐 리그하러 갑니다 이런 뭔소리 뭔소리에요 저도 뉴비라니까요 뉴비라니까요 저도 뉴비라구요 저도 뉴비라구요 이해 좀 해달라구요 저도 뉴비라구요 이해 좀 해줘요 요 요 요 와 그래도 공격 많이 받은 거에 비해서 피해 많이 안 받았다 다행이다 피해 많이 받았다 피해 많이 받았다 와 공격이 꽤 들어오네 안 들어오지가 않네 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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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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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바보다 무슨 애 바보였어 아 거기다 두면 안됐었는데 와 졌다 네에에엥 어 이공 이공길님 어서오세요 매칭이 1분 3시 통화 이거 진짜 안잡힌다 근데 그 검은콩링 레벨이 많이 없어서 그런거일거야 얼린이 잘자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칼, 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발하고 했잖아요 지금 그면요 어 2018 2018 오셨다 대박이다 우린 끝났어 우린 끝났어 우린 끝났어 와 많이 늘었다고 자부를 했었지만 역시나 아직 멀었다 이 정도 실력까지 멀었 뭐냐 뭐냐 저기 늘었다고 얘기하면 안되겠다 이제부터 와 공격봐봐 아 잠깐 아 이게 아닌데 아 아닌데 망했다 하지만 망했지만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피나리씨 고피나리씨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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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줄게 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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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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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죽겠다 와 와 민기운변으로 안했으면 죽었다 이거 아 뭐야 왜그래 아 ici는 끝난거 같은데 아 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읍 암흡 악몽 꿀것같다 마상 고스나리 마상 나름 진지하게 나름 진지하게 잘 자요 라고 얘기했는데 마상 와 2 0 1 8 0님 들어오셨으니까 이거 큰일 납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니요 안해요 지목 안할 거예요 전 괴물까진 아니에요 뭔 소리에요 친분이 괴물이세요 와 이거 타신다고? 타신다고? 와 아쉽다 아 분실력 나오시나요? 이야 멋져요 퀴색크 한동안 방송 접어 흐헁 와 와 공격이 그냥 한방에 그냥 축 들어오시는데 네 그러다 여기 버리는 슈가 으하하하하 그 그런 슈가 있었구만 버리시면 안되잖아요 설마 골씨나니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하겠어요? 네 스나이니 적용 못하셔서 안 먹고시겠는데 그러니까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스나이퍼세요 전 독엽병인데 살려줘 와 실수하셨다 한 여기서 이제부터 세판 더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1시 약간 넘어가겠죠 아주 잘합니다 버리는걸 아주 잘한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버리지 말아봐요 버리지 말아봐요 버려봐요 라고 얘기할 줄 알았죠? 버리지 말아봐요 살려줘요 잘못했어요 네 저는 자존심이 엄청 쎕니다 이거 버리지 말아주세요 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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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자꾸만 공격이 왜케 매섭게 들어와요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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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스레이가 놀고만 있었던게 아니야 물론 놀고만 있었지만 물론 놀고만 있었지만 아 사람은 잠을 자야되는데 아 큰일났다 오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제가 자존심이 쎈 쎈사람이라고 살려달라 그랬잖아요 봐주세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어 화요이님 어? 다 오십자면 정보 무조건 하세요 왜요? 뭐 있어요? 나 마법고 그거 신청도 안했는데 어? 아카이 모노님 오셨다 혹시 설마 들어오실까? 들어오실까? 아하 그렇구나 손 넘네 아핳 신청하면 악세자리 줘요 아 그래요? 아 그 진짜요? 악세자리? 왠지 들어오실거 같은데 시작할까? 들어오셨다 다른 분이 아카이 모노님이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안 들어오시네 뭔소리에요 풀세카로 알 그거는 고시나리가 정한 겁니다 안돼요 0승 7패 고시나리랑 비슷하네요 우리 dn님 나중에 저랑 개인적으로 연습 한번 하시죠 신초하시고 고시나리 접속해 있을 때 고시나리랑 같이하시면 됩니다 고시님 같이하시죠 라고 하시면은 됩니다 고시나리 고시나리 잘해졌죠? 어머나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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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떻게 된거야 나 이 상황을 모르겠어 아 왜이래 왜이래 아이고 당했어 아 고시야 정신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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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와우 와우 졌다 이거는 100% 징계 맞는 건 은 가 아니다 할 수 있어 고시나리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아직 예언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어 아직 할 수 있어 아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아 젠자 아 저기서 왜 실수하냐 아 바보야 이제 다음판이 맞판입니다 이주합니다 이주합니다 어디로 이주하시게요 고시나리 방송말고는 어 이렇게 펼 수 있는 방송이 어 그러니까 가지 말아요 흐허허헣 이거 잡는 방법때 여러가지죠 네 이분이 바른데 많아 하하하하하하 저는 가시는분 잡습니다 네 가시는분 잡습니다 네 비굴하다고 생각하시지만 비굴한거 맞아요 흥 고시나리도 마하상 있습니다 지금 마하상 있어요 마하상 감히 골찌나리를 버리고 가신다 그래? 내부에까 좀 왜요? 스케줄을 미리 전하면 재미없단 말이야 와 와 야 이걸 또 사신다구? 와 네 이제 다음판이 맞판이에요 다시 하시겠어요 마상 마상 크로아상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거 이거는 내일 방퇴 뭐든 그냥 넘어가실 수 있을만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로 올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제 맞판 가겠습니다 맞판은 다들 진심모드로 가시는 겁니다 자기가 진심모드로 끌어올릴 수 있을만한 실력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맞판 가겠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왜 이렇게 많이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진심으로 적용해 진심하지 마시고 진심모드하지 마시고 진심모드로 가십니다 네 진심모드입니다 못기나 해도 진심으로 가야겠습니다 와 죽을뻔있다 진짜 와 이대로 죽나 했네 와 와 죽는줄 알았네 와 이거를 살았어 내가 빌드는 비록 못하지만 아 왜 안들어갔지 와 공격 오는거 봐봐 그래도 어찌어찌 살았다 아 왜이래 왜이래 공수야 저기서 그런 실수를 하면 안되지 실수하면 안되지 공수야 공수야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니가 지금 안되는거야 하 scal 이소나 와 이거 지낭 잡다 와 침 침 침 침 침 아니에요~~ 도시나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다고 얘기하면은 엇보네요 해가지고 바로 내일 저격 들어갑니다 얘기할 것 같아서 얼마나 나쁘게 살았는데요 얼마나 나쁘게 살았는데요 제가 얼마나 비겁하게 살았는데요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얼마나 강하게 살았는데 맞긴 한데 마상 마상 진짜 찐막 갑니다 바로 시작해야지 그니까 강자들이 나리를 배줘 할말이 없다 아 할말이 없어 진짜 저 할말이 없어 고시나리 방송이 이러면 안되는데 고시나리는 원래 이런 캐릭터가 아니 없는데 어느샌가 이런 캐릭터로 잡아줘 원래는 목소리 좋은 스트리머 1등 목소리 고시나리였는데 어느샌가 1등 저격러로 바뀌었어 네 1등 표적 네 언제부터 바뀌었지 어느 분이 고시나리 아이덴티티를 건드렸나요 선이라뇨 그걸 왜 선이 그걸 왜 선이라 그래요 그건 선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고시나리 아이덴티 목소리 좋아요 하면서 이러신 분들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 고시나리 아이덴티 하 이거밖에 못해 하면서 그거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공격이 계속 들어와 공격이 계속 들어와 공격이 계속 들어와 공격이 계속 들어와 아 이걸 내가 왜 바꿨지 어 아니아니야 왜 바꿨지 아 바보 아 아 바꾸지 않았다고 했는데 아 아 왜 바꿨지 목소리는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상할뻔했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해주셔가지고 마상할뻔했는데 그나마 검은콩님 감사합니다 활동 더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기분 좋은 관계로 한 번만 더 네 기분 좋은 관계로 한 번만 더 기분 좋은 관계로 기분 좋은 관계로 마판 이게 찐막입니다 네 기분이 너무 좋아하죠 네 제발 아니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제 진짜 찐막이에요 끝났어요 끝났죠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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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으니까 좀 살살해줘요 고시나리한테 살살 해달란 마리 에이 요 요 와 이거 어렵네요 와 와 와 막 떨어져 나가시는데 와 나 떨어져 나와있다 땀 나구만 흫 흫 흫 흫 흫 흫 흫 흫 아니 화요인님 저를 저격하러 오신 거저 그쵸 알고 있어요 네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어느정도 저격을 해야지 어? 그래서 탐함을 아껴두고 계시는 거구만 стр же 어 lied 어어 저도 모르게 스타트를 눌렀네 아이고 죄송해요 네에 흐흐흐흐흫 원래 무슨 테트리식을 때려치겠습니다 테트리오로 테트리오로 하세요 네 아이고 저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이게 시작을 눌러버렸네 아이고 죄송해요 예 그만한다 해놓고 너무 무서워요 아 그러게요 저도 무서워요 진심 모드로 하고 했지만 야 그래도 이 정도 진심일줄이야 지금 태포자가 나왔어요 태포자가 최상 최후 태포자가 나왔다니까 뉴비 뭐하라는 거죠? 그러게요 저거 어떻게 인식이 잘되냐 키보드가 너무 좋다 와 레알키키 아무튼 곧씨나리 친추 걸어두세요 개인적으로도 곧씨나리 여기 방송 안하고 태트리오 할 때 있을 때 같이 해요 라고 얘기해서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 월요일이에요 슬픈 월요일인데 그래도 다들 힘내시고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할게요 고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